순천향 대학교 부속 천원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3차 환자경험평가에서 대전충천권 1위를 차지했습니다. 환자경험평가는 환자중심의 의료문화 확산 및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정부가 환자들이 체감한 병원들의 의료서비스 예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359국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평가는 간호사서비스, 의사서비스, 투약 및 치료과정 등 6개 영역에서 실시됐습니다. 평가결과 순천향대 천원병원은 대전충천권 상급종합병원 중에서는 1위, 전국 상급종합병원 전체에서는 3위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았습니다. 박상은 병원장은 낙후된 시설과 여유롭지 못한 환경에서도 교직원들이 인간사랑과 헌신으로 매우 보람찬 성과를 이뤄냈다며 2023년 완공을 앞두고 있는 새병원 건립과 의료시스템의 상향평준화에 더욱 매진함으로써 충청의 대들보병원의 위상을 굳건히 지켜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